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어디있든 늘 곁에 있어요. 나는 KT기가 인터넷. 당신의 KT.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 손안에 있어요. 나는 KT기가 LT. 당신의 KT. 가볼까. 몸매도 좋아야 한다. 힘도 써야 한다. 머리도 써야 한다. 피부도 좋아야 한다. 스타일도 좋아야 한다. 내가 한 마디만 줄게요. 24시간 달려야 한다. 할 일많은 요즘 사람들에겐 참치가 딱. 동호한 참치. 참치 먹고 갈래요? 솜사탕? 블라스트? 뭐 먼저 먹지? 스위트한 남자는 솜사탕을 먼저 먹고 쿨한 남자는 블라스트를 먼저 먹지. 그럼 오빠는? 난 항상 너 먼저.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블라스트 솜사탕 아이스크림 지금은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이 끌리네. 베스킨라빈스 솜사탕? 블라스트? 뭐 먼저 먹지? 스위트한 남자는 솜사탕을 먼저 먹고 쿨한 남자는 블라스트를 먼저 먹지. 그럼 오빠는? 난 지금은 솜사탕이 끌리네.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블라스트 솜사탕 아이스크림 지금은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이 끌리네. 베스킨라빈스 루엔스로 인해 물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졌죠. 당신의 물이 더 깨끗해지는 다이렉트 쿨링 좋은 물만 기대하세요. 물은 알고 있다. 루엔스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제 내 거 합니다. 하루 3번 설렘. 페리오 펌핑 치약. 지금부터 펌핑만 합니다. 진짜 몰라. 스포컴포트. 내 발에 뽕 맞는. 포롱 스포츠. 싹스. builders goal공ف트. 다가위아 여덟. 힘원